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입니다. 어느덧 선생님이 24학년도의 전체적인 강좌 커리큘럼의 마지막, 마지막을 종지부를 찍는 이와 같은 수능 캐스트를 찍는 날이 오는군요. 여러분 이때까지 열심히 24학년도 수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보통 이렇게 캐스트 영상에 올라오면 이제부터 이런 수능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이와 같은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왠지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이때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여러분들이고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노력하는 그 결실이 충분히 수능장에서 발휘될 것을 믿고 있기에 여러분 무언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 나는 그동안 열심히 많은 시간들을 내 삶을 위해서 열심히 쌓아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에 찬 마음만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원래 잘 하지 않는데 이런 캐스트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선생님도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선생님이 생각한 대로 인생이 다 풀린 거는 아닐 거잖아요. 선생님이 원래 꿈은 있잖니? 선생님이 중학교 때 나의 꿈은 우주비행사 쪽이었거든요. 우주비행사가 되지 않으면 나사에 취직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사에 취직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사실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진짜 좋아했던 건 물리랑 화학. 놀랍죠. 물리랑 화학을 되게 좋아했었고 경시대회를 나가더라도 저는 수학은 수학보다는 과학 중에서도 물리경시대회 이런 데를 나갔을 만큼 그래서 보통 여러분 학창시절에 자기 자신만이 좋아하는 그런 분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잖아요. 선생님은 발명반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과학 덕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주비행사의 꿈을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나사에 취직하는 그런 꿈을 가지다가 선생님이 여러 내가 너무 좋아했던 과학 잡지들이 있거든. 과학 동화, 별과 우주, 뉴턴 뭐 이런 잡지들을 중학교 때부터 엄청 열심히 봤던 학생이었던 거죠. 꿈을 무럭무럭 막 가지게 되는데 여러 막 꿈을 보다가 내가 생각했던 우주비행사와 선생님이 좀 약간 내가 그걸 다 감당해내지 못하겠구나라고 얘기하는 그냥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러면서 꿈이 또 살짝 바뀌기도 했어요. 선생님의 꿈은 여러분 혹시 아나요?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그런 국립공원 그런 옐로스톤이라고 해서 거기에 막 유한가스도 나오고요.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되고 싶기도 했어요. 어떤 제 선생님의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어떻게 1년의 과정을 제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또 수능도 똑같이 똑같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진행되는 이와 같은 일을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느냐. 선생님은 지겹지 않냐.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가졌던 꿈들을 딱 보시면 저는 똑같은 일들을 이제 루틴 있게 반복하면서 연구하면서 뭐 이런 일들을 원래 좋아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좌절됐던 거는 선생님이 원래 과학고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원래 다들 중고등학교 때는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하잖니. 그래서 그런데 과학고에 툭 하고 떨어지면서 아 내가 내가 그런 과학에 이바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이때 선생님은 진짜 인생에서 첫 번째 큰 좌절감을 맛봤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또 가졌던 꿈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꿈을 가졌던 것들 중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것도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좌절이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는 선생님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다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거든요. 마치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이 과정이 있고 계획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무산됐을 때 선생님은 진짜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종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나를 이렇게 좁은 좁은 눈으로 좁은 식견으로 내가 선택했던 여러 가지 꿈들이 있었다면 마치 거대한 힘이 나를 거기 아래에서 잡아서 네가 아유 네가 뭘 세상에 대해서 아직 보는 눈이 많이 없구나 너를 큰 세상에 던져주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저를 들어다가 마치 큰 세상에 툭 하고 던져서 또 다른 도전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세상으로 나를 던져주는 느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되게 실패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패한다고 생각도 하고 뭔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되게 화가 났던 적도 있었는데 그 다음 일을 겪고 겪고 하는 순간순간마다 제가 더 큰 세상에 나아가고 더 큰 세상을 만나다 보니까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 내가 좀 더 이런 분야에서 더 잘할 수 있고 이런 기회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더 큰 세상을 만나게 됐던 계기의 첫 번째가 내가 계획했던 거에 실패였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어찌 보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좀 불안하거나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때까지 그 과정 동안 열심히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 결과에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결과이든 아닌 결과이든 여러분들을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계기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이제 며칠 남은 후에 시험에 대해서 나는 이제 할 만큼 다했고 이제 내가 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저 관문이 며칠 안 남았구나 라고 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날짜를 기다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요. 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준비한 두 번째는 제가 자신의 가능성을 좀 믿고 여러분들이 내 삶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말은요. 선생님 옛날에 선생님의 잠깐 제가 지금 이렇게 공개적인 영상으로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제가 썸을 탔던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하는 얘기긴 하는데 그 친구가 지구과학 교육과였어요. 지구과학 교육과였었는데 그 친구는 뭐를 되게 좋아했었냐면 그러나 돌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던 거야. 그래서 걔랑 나랑 같이 데이트 아닌 썸 아닌 뭐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 거를 걸어가는데 저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것이 여러분 돌담길 있죠. 서울에 보면 돌담길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저랑 같이 걸어가면 나와 함께하는 시간에 설레여야 되는데 그 친구는 아니 아니. 뭐에 설레하냐면 그 돌담에 있는 지양아 이 돌은 이런 친리가 나타나고 이런 구조만 해서 그 돌에 대해서 엄청 선생님한테 열심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친구도 그만큼 지구과학을 너무 좋아했던 친구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서로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나는 나중에 진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통 지구과학 교육과 하면 학교 선생님이 보통 되고 싶어 하는데 그 친구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돌을 연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뭐 저도 그래 화이팅. 너네 그 나보다 돌을 더 좋아하는 그 친구랑 어떻게 해. 하여튼 그 친구는 돌을 좋아했으니까 그래 돌과 함께 화이팅. 뭐 이렇게 옆에서 응원을 하고 그 친구는 썸은 종료가 됐겠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고 싶었냐면 선생님이 얼마 전에 싸이월드가 얘들아 제일 오픈이 됐잖니. 와 그때 선생님 저의 MBTI가 ESTJ거든요. T예요 T. 사실 감성적인 면이 좀 부족한 저인데 제가 싸이월드에 와 내가 봐도 오글거릴만한 빨리 지금 삭제하기 바쁠 정도로 그런 감성적인 글들이 올려져 있는 것 안에 그 중에 하나가 진짜 그때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카메라 앞에서 수업을 하겠다. 카메라 빨간 불을 보면서 나는 꼭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보게 됐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그런 글을 적었을 때도 20대 초반이었을 것이고 그 친구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다짐을 했던 그 시기도 20대 초반이잖아요. 제가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 한참 후에 10년도 훨씬 지나서 한참 후에 TV를 보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친구가 EBS 채널이었어요. EBS의 다큐멘터리였고 이 다큐멘터리 안에 그 친구가 약간 볼 오동통하니 좀 약간 까무잡잡하게 그 친구가 TV에서 이 돌은 이러면서 여러분 진짜 EBS의 다큐멘터리 PD가 되어 있더라고. 와 정말 진짜 저도 진짜 소름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그랬대요. 지나가다가 버스에 제 얼굴을 한번 봤나 봐요. 같이 서로 다른 곳에서 소름 막 이랬겠지. 중간에 연결된 친구가 알려주던데 이런 것들처럼 그 친구도 저도 20대 초반에 했던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목표였겠죠. 물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 안에 물론 직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면서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선택하는 그 과정 중에 지금 생각해보면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세워놨던 목표가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경로를 나도 모르게 선택의 순간마다 내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이 직업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함께할 수 있음을 너무 감사히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제 직업에 대해서 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해하는 것만큼 내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지나서 여러분들이 꼭 세웠던 20대 초반에 세웠던 그 꿈을 향해서 쭉 걸어왔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아 뿌듯해하고 이 뿌듯해함과 동시에 나는 앞으로 더 남아있는 인생에서도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잘 달려왔던 나이니까 남아있는 인생도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자존감이 점차 높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동안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캐스트 영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든 함께 인연을 닿았던 한 명 한 명 모두 이번 수능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이루기를 바라고요. 이제 남은 며칠 안 남아있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컨디션입니다. 알았죠? 체력 준비, 체력 단단하게 준비하시고 그날 여러분들이 시험에 관련돼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의 실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하니까 여러분 마음 든든히 마음 든든히 이렇게 붙잡고 우리 그날까지 열심히 화이팅 해봅시다. 저는 24학년들을 위한 영상 오늘 캐스트는 여기까지가 마지막이네요. 자, 저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